음악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 상대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관계, 사회성이 가장 힘들다고들 얘기하죠. 우리 한국에 사시는 분들께서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는 게 한국은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역적 특색이 많이 크죠.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또 하물며 북한 쪽의 황해도, 평안도 이 사투리서부터 지역 특산물, 방언, 말표현, 음식스타일, 성격 정말 많이 비교가 됩니다. 미국은 그에 비하면 매우 넓고 다양성이 큰 나라이죠. 지역마다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이민자의 나라, 전세계의 인종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혼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후가 틀리고 또 계절적인 로케이션, 위치가 또 틀리는 가운데 있어서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플로리다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 또 성격, 문화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각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 경제적인 조건, 또 인구 구성 등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키데리스의 시청자분들은 전세계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죠. 한국에서, 또 유럽에서, 남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캐나다, 미국, 모든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 내 주변의 환경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전부인 듯한 착각에 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의 주요 지역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특성 한번 짚어보고 이번 기회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에 함께 공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North-West, 동북부가 있고요. 또 중서부, Mid-West가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나요? 남부가 있겠죠. South가 있고요. 또 서부, West Coast라고 하는 분포가 있습니다. 남서부가 또 있죠. South-West가 있습니다. 북서부가 또 있습니다. Pacific North-West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구분을 좀 해서 우리가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이렇게 나누듯이 보통 나누어서 우리는 표현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미국의 킹더가든에서는 또 그러한 교육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지역 특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부분의 지역이 분명히 포함이 될 텐데 아, 나는 살다 보니까 아니,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진짜 이렇더라. 이러한 기질들이 있더라. 성격이 이렇더라. 라는 차이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겠죠. North-East, 주요 도시가 어딘가요? 뉴욕, 버스턴, 필라델피아 등이 이제 동북부에 속합니다. 자, 이 특징을 한번 보죠.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로 빠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서울에 운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있다가 잠깐 딴짓하면 뒤에서 빵빵하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크락션, 혼을 울리게 되죠. 어찌 보면은 빠른 성격 때문에, 바쁜 성격 때문에 직설적인 성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상대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약간 경쟁심리, 즉 경쟁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특히 볼 수 있나요? 뉴욕입니다. 맨하튼. 이 맨하튼, 특히 다문화적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또한 어떤가요? 아이비리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에 대한 또 교육수준에 대한 지역특성, 즉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높죠. 이쪽은 학군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의 집값이 많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교육수준이 좀 높죠. 직장인들이 바빠서 또 많아서 맨하튼을 가보시면 양복을 입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운동화 신고 바쁘게 걸어가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베이글을 들고 다니는 사람 아침에 정말 많이 봅니다. 운동화 신고요. 구두는 신지 않습니다. 왜? 바쁘게 걸어다녀야 되니까. 이러한 바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북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한국의 서울에 사는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특별히 쓸데없는 말을 잘 안 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인터뷰 같은 경우를 요청을 드리다 보면 동북부에 즉 뉴욕이나 뉴저지 또 필라델피아에 계신 분들은 인터뷰를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오래 사시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저의 오래된 구독자들조차도 얼굴 드밀어서 인터뷰하겠다. 방송에 좀 나와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성향이 보통 그렇죠. 그리고 이민을 온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아무래도 공부하거나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비자, 취업이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지상사라고 그러죠. 주재원들. 이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은 세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패션도 그렇고요. 차도 그렇습니다. 차도 뭐 이렇게 낡은 차 잘 안 탑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또 대도시에 살고 있는 미국의 사람들도 그렇게 낡은 차 없습니다. 달달달달 거리는 차 구경하기 쉽지 않죠. 물론 뉴욕에서 한 30분, 한 시간만 남짓 넘어가도 픽업트럭 많이 볼 수 있고 벌써 한 30년 된 차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런 쪽은 그렇지 않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중서부입니다. 미드웨스트라고 하죠. 주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시카고, 디트로이트, 미니아폴리스 등이 속합니다. 이 중서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떨까요? 대체로 친절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경향이 많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도 어떤가요? 이쪽에 있는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 즉 민주당 후보든 동화당 후보든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심적인, 아주 강한 노력을 합니다. 이 지역은 미국의 심장부라고 불리웁니다. 중산층이 많고 농업과 제조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성실합니다. 지역사회에서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나 또 권리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드웨스트 친절이라는 미국 사람들의 말이 있을 만한 그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대체로 정중하고 겸손합니다. 물론 보편적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죠. 다음은 사우스, 남부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주요 도시가 애틀란타, 달라스, 휴스턴, 뉴 올리언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애틀란타, 달라스 남부 사람들은 대체로 전통적이고 이쪽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적이죠. 패밀리 스타일로 해서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많이 발전도 합니다. 종교적인 영향 많습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되어 있죠. 또 웰컴문화, 환대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환대문화가 강해서 Third Hospitality라는 말을 널리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정감 있고 친절하며 다른 주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보편적으로는 좀 인내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사시다가, LA에서 사시다가 애틀란타로 가시는 우리 한국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서부, 웨스트코스트가 있습니다. 주요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전부 이쪽이 웨스트코스트죠. 웨스트코스트죠. 서부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서부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본사도 그쪽에 있고요. 또 많은 IT 기업들도 그쪽에 있습니다. 산호세라든지 혁신적인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써 환경문제와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내놓는 공약이나 정책이 다른 주에서 볼 수 없었던 상당히 환경문제와 사회정의, 그리고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홈리스라든지 또 주택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죠. 서부는 전체 미국의 스테이트 중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가장 많이 공존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는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이 지역은 기술혁신의 중심지로서 우리가 말하는 실리콘밸리 같은 세계적인 IT 허브가 있죠. 우리 한국분들은 좀 어떤가요? 이민을 오신 분들도 캘리포니아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민자들하고 뉴욕, 동부 쪽에 처음부터 털을 가지고 세트, 정책을 하신 이민자분들하고 좀 스타일이 틀립니다. 옷 스타일도 틀리죠. 먹는 스타일도 틀립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쉬운 얘기로 동부 쪽에서는 한국분들이 덩킨 도너츠의 커피를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도 덩킨 도너츠 커피를 많이 먹는데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어떤가요? 덩킨 도너츠 커피 맛없다고 안 먹습니다. 똑같은 프랜차이저인데 물론 프랜차이저마다 지역마다 또 똑같은 브랜드이지만 이쪽에하고 저쪽의 맛이 좀 틀리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그렇게 틀리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 틀리죠. 그리고 알러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갭이 많습니다. 물론 서부, 웨스트 에어리아도 알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부 사람들보다는 좀 지나치지 않죠. 하늘을 봤을 때 그늘만 가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청명한 하늘이 1년 내내 유지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밝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구독자이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인터뷰 요청을 하면 그래도 잘 하십니다. 그리고 오픈마인드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뉴욕 쪽은 굉장히 한국분들인데도 안 하세요. 그 차이만 봐도 한국분들의 이민자들의 모임과 모습과 동부와 또 남부 쪽에 있는 한국분들의 이민자의 모습들은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몬트리올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토론토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한인타운의 모습이 틀립니다. 누가 먼저 어느 쪽이 좀 더 세련되고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구별이 더 쉽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우스 웨스트입니다. 남서부 어디가 있을까요? 페닉스, 라스베가스의 남서부 쪽이 되는 거죠. 사우스 쪽, 웨스트 쪽에서 웨스트 쪽이긴 하지만 사우스 방향으로도 라스베가스, 엘버커키 등이 포함이 됩니다. 특징이 어떤가요? 남서부 지역은 기후가 덥죠. 페닉스 어떤가요? 엄청 덥습니다. 건조하죠. 그래서 히스페닉 문화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영향이 강합니다. 이쪽 지역이. 이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가요? 친근하죠. 그리고 좀 심플합니다.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서부 개척 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독립심이 강하고 자립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집값도 좀 싸죠. 이쪽 지역이. 전체적인 부동산의 방향이나 시세를 봤을 땐 좀 이쪽이 저렴하죠.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 북서부입니다. 패스픽, 노스웨스트. 주요 도시가 어딘가요? 우리 한국분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고 우리 한국분들의 웨어하우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시애틀. 굉장히 또 가볼만한 도시라고 얘기하죠. 포틀랜드.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이 지역은 보통은 내추럴하죠. 자연을 좀 더 생각하고 또 깊이 있게 사랑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띕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문화를 그러한 문화를 선호하죠. 이쪽이 뭐가 발달됐나요? 커피입니다. 커피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고 기술산업도 발달한 지역으로서 이쪽도 크리에이티브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어떠신가요? 우리 시애틀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인분들도 많으신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밝고 개방적인 문화를 선호한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시애틀은 날씨가 맨날 흐려서 우울함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래스카에 사시는 분들하고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행동의 모습도 빠르기가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얼굴 표정도 틀립니다. 느긋함이 있고 좀 빠른 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미국의 특성들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개마다 차이가 다 이를 수도 있고요. 각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다민족이 형성으로 된 미국. 미국 내의 이동과 글로벌화로 인해서 점점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비행기로서 더 빠른 비행기들이 나오고 비행기 편수가 더 많아지고 또 기차도 조금씩 더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복합적인 특성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도 지방에 가면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리만 100% 듣나요? 아닙니다. 거기서도 이제는 서울말을 듣고 혹은 표준어를 듣습니다. 전라남도에 갔었을 때 전라도 사투리만 듣나요? 그렇지 않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마무리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를 얘기한다면 영어의 발음은 분명히 틀립니다. 서부에서의 영어 프로나운스 또 동부에서의 프로나운스와 액센트가 좀 틀립니다. 말 표현법도 다르죠. 같은 예스를 할 때에도 의미가 틀리고요. 음흠 하는 미국 사람들의 제스처만 하더라도 굉장히 표현법이 틀립니다. 그만큼 다민족으로 이루어졌어도 나라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함께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세계에서 살고 계시고 미국에서 살고 계시고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고 뉴질랜드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많은 분들은 각기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틀리실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눠본 6가지의 지역 에리아에 따라서 느끼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성향 다른 점을 짚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 놓치지 말고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키드리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